안녕하세요. 제가 칠입니다. 오늘은 팽이배틀 할건데 제가 만든 대마왕대 대마웅 봤죠? 여기에서 대마왕대 대마웅 2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얘가 또 결투를 신청한대요. 그래서 얘가 알겠다고 했어요. 진짜 대마웅 누구인가? 빰빰 지금 알아봅니다. 먼저... 정작을... 세이툭 마사슈! 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. 네 지금 바퀴핑이 연타 공격을 하네요. 바퀴핑이는 밸런스형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수비. 바퀴핑이가 이겼어요. 바퀴핑이 대역전. 이게 바퀴핑이래 세 개의 팽이로 하면 누가 있어요? 바퀴핑이. 어디가? 바퀴핑이래. 바퀴핑은 한 개의 팽이로 하면 나가는 것 같아요. 바퀴핑이래. 바퀴핑이래. 역시 세 명의 팽이가 하겠습니다 대박이었어요 두 개의 팽이는 이길 수 있을까요 아직도 돌리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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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다 두 개는 이길 수 있을지 한번 해봅시다 팀길이 지금 싸우고있어요 이제 한명 남았습니다 조그맣네 두명 개의 였습니다 네 대망은 세 명이 이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니 이 귀축한 귀축한 애는 세 명이 이길 수 있을지 세 명이 이길 수 있을지 세 명이 세 명이 이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아 모르겠다 얘네 2명 하겠습니다 2명 4 5 5 5 5 5 5 5 적당 5 5 역시 못이 갔습니다 네 오늘은 펭귀배티를 해봤는데 어떤 날이 재밌었나요?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